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또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촬영이 하나 있긴 한데 알바 끝나고 야간에 촬영 하나 있습니다 근데 쿨타임이 7시 반인데 알바 끝나는 시간이 2시 반이라서 이 중간이 탑이 넘기네요 아무튼 조심히 안전히 다녀오겠습니다 저는 알바하는 곳에 잘 도착했습니다 춥네요 추워 그늘이라서 많이 춥습니다 아무튼 일 잘하고 촬영장으로 잘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제 알바 끝나서 어디로 갈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가에 너무 붐떠있어가지고 아무튼 잘 찾아볼게요 이제 촬영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중간에서 태워다 주신다고 했는데 어디있는지 안보이네요 오늘 날씨가 너희를 찾아보겠습니다 direct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제 시가에لا 그래도 너희를 찾아보겠습니다 Command & empre집 이 시가에 이 시집안이 내용은 같이 Salz아 네, 저는 잘 도착했습니다. 대사 연습하고 있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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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, 여기, 여기. 그리고 여기 이거 끌고 와서 저기에 이리와. 야 스타트럴 이거, 스타트를. 야, 야, 야. 야, 야, 야. 야, 야, 야. 아, 야. 어, 야, 야. 어, 야, 야, 야. 여기 한 명 더 있잖아. 저는 촬영 잘 끝냈습니다. 역시 연습만이 답이네요. 상황극 좋아요. 아무튼 빗소리 들리시나요? 끝나자마자 비가 엄청 오네요. 이제 저는 조심히 이동해 보겠습니다. 그러면 연습 많이 많이 하십시오. 파이팅!